저의 빛상의 왕을 나셨네 저 공간이 열하나가 이 사랑한 빛을 메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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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렇게 그분이 탄생하셨으면 우리 모두 그 기쁨을 또 그런 사랑을 많이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리고 끝으로 이 사랑한 빛을 메어서 주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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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을 메에서 주님의 빛을 메оды 그들에게 그 악수의 어둠을 몰아내시고, 그 마음을 성덕의 빛으로 밝혀주소서. 아멘 아멘